자 5월 26일 전리품 상자까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리품 상자까기 총 4개 모았는데요 어 한번 까봅시다 유튜브를 위해서 일부러 모았어요 유튜브를 위해서 일부러 많이 모았습니다 이때까지 안까고 4개를 모았어요 지금 한 5시간 아니지 4시부터 해서 11시면 얼마나 한거지 지금 내가 7시간 동안 모은거에요 7시간 동안 모은거니까 우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에서 보는 어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번째 전리품 상자 아 많이 아쉽습니다 어 별로에요 플레이어 마이콘 뭐 이런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스프레이 보세요 플레이어 아이콘 진짜 안좋은거 나왔네 어 진짜 안좋은거만 나왔네요 거의 대부분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스킨을 기대하는거에요 자 아직 3개 있습니다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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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번째 상작하기 갑니다 자 스킨이나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 나오자 다이씨 따이씨 어 아 캐릭터 대사 뭐야 이거는 아니 이런 아니 뭐 아니 캐릭터 대사가 2단계 남아 아 어 말이 없어 말을 못해 어 아 룰루루룰루 오케이 아 심지어 이미 보유한 수지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멘탈 챙겨 멘탈 챙겨 어 멘탈 챙기고 자 그리고 역시나 스프레이 어 멘탈 챙기구요 자 아직 여러분들 그래도 2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2개 남았어요 자 하나 나올거에요 이제 갑니다 세번째 상자 갑니다 파란색 색 우와 와우 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요 지금 노란색이 나왔어요 크레딧 모든 영웅 어 장착 50개 뭐 이거는 뭐 어 거기다 캐릭터 대사 음성이 나왔거든요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어 그렇게 레어는 아닌거 같지만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이 뭐죠 스킨 야 스킨 두개나 남았어요 맘에 듭니다 이거 개간지네요 이거 솔직히 이정도면 개간지다 자수정 스킨 나왔어요 파라의 자수정 스킨 어 깔끔한데요 진짜 어 깔끔한거 나왔어 깔끔한거 파란색이면 전설은 아닌가요 전설 스킨 아닌가 어 이 스킨도 나쁘지 않아 이 바스티온 스킨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풀 풀 붙어있는거거든 나 그런거 나 깔끔치 않아가지고 별로인데 어 이건 깔끔하네 어 좋네 어 세번째에서의 상자가 한번 대박이 나네 자 됐어요 상자 마지막 마지막 상자깡 들어갑니다 어 오늘 5월 26일 마지막 상자깡 갑니다 전설은 노란색이야 아 그래 파란색은 뭐야 그러면 파란색도 근데 스킨 이정도면 좋은건데 갑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상자깡 갑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보라색 나왔어요 와우 지립니다 어 야 잠깐만 야 스킨 두개 아 승리포즈 어 잠깐만 야 이 스킨 굉장히 맘에 드는데 뭔가 약간 다간 느낌은 나지 않냐 금색에 파란색 아이언맨 같다 승리포즈 이게 뭐야 이씨 어 그래도 뭐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요 승리포즈 승리포즈 뭐 괜찮아 하이라이트는 오히려 될 가능성 많이 없기 때문에 승리포즈 나쁘지 않아 겐지 음 약간 이거는 뭐 어 솔저는 안하지만 좋습니다 나 가장 맘에 드는거 보라색은 뭐야 보라색은 영웅 스킨이야 전설 그러니까 전설 전인가요 보라색이 어 나 나쁘지 않은데 우와 야 스킨 개좋아 어 이 정도면 좋다 진짜로 그치 자 오늘의 상작가 트레이서 고상이라는 스킨 어 노란색 이전이 보라색이야 아 그래 그럼 전설 전에 에픽템인가 봐요 이게 어 좋습니다 나름 상타다 어 근데 이 정도면 상타지 뭐 난 흰색 금색 이런거 파란색 약간 세련돼서 이런거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야 내가 아재여가지고 어 컬러 많은거 안좋아야 내가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상작강 진행해봤구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오버워치 방송때도 상작강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